잊어 잊고요 조그나 우정하나 내 죄를 져들렸을지 나를 원하려 무섭답니다 내 아들대로 죄 울고 나를 머물러 나를 씻어 주소서 그 죄일까 길길을 얻어 마음 없이는 그 죄일까 내 아들대로 울고 나를 머물러 나를 씻어 주소서 구피 내 아들대로 내 아들대로 구피 내 아들대로 내 아들대로 내 아들대로 내 아들대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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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그를 믿고 오직 그를 믿고 영원히 살고 진동하게 놓고 예수도 안고싶게 나를 부른다시, 내 수단에 중간에 주여, 내 욕망을 바르지 오소서 나를 부른다시, 나를 부른다니 보냈에 맘에 늘 기억하네 신전하게 널 믿고 하소서 욕심된 눈빛에 따로 일시옵소서 잔뜩 신금방 청산해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한 제자들이 열두 명이 있었습니다 열두 명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전부 각자가 일하고 있는 삶의 터진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는데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요약을 하면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 나는데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의 수족을 통인 채로 살아서 그려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나병관자 치료하시는 것도 보았고 또 야유로의 딸이 죽어있는데 시체가 되었는데 손을 잡으셨더니 이 여자가 살아났습니다 청년 관인다가 손대셔터 설 때 관 속에 누워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늘 힘드실 때마다 제자들 곁에 두시고 늘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늘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박히기 시위에서 끌려가실 때 이 사람들 모습은 한길같이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성경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도망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앞에 베드루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토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2절과 7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저주하고 부인하는데 맹세했습니다 단순하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합니다 누구 앞에서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합니까?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패라 그러면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제자 중에 가장 아꼈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를 했는지는 기록이 없지만 아마 주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별별 욕을 다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몇 년이나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는 다시 고개 잡으러 떠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헛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는데 정작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갔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도 주님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일가 친척, 형제, 그리고 자녀 많은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한결같이 나한테 항상 은혜만 줍니까? 성경 예수님이 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하실 말씀이 원수가 집 안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당신 집 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날 보면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주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입니다 그것이 남은 일이 아니라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택출 끊자마자 쓰레기통 갖다 버립니다 이것은 짐승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헌신작처럼 차버립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반면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나는 자식이 저렇게 나한테 원수같이 대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부부 사이가 갈라지면 남입니다 원수가 되어버려요 법정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독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 든지 내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같은 교회 안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은 없습니다 반드시 두 부류 중에 한쪽에 어딘가는 우리가 거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얼굴이 어떤 것인가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목회 실패합니다 목회를 할 때 사람 중심으로 한 목회가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 목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또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에 신앙생활이 있고 사람 중심에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으로 또 앞으로 어쩌면 예수님 제림하실 때까지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전 성경에 가장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이 다윗 앞에 누가 있습니까? 노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셈, 모세 수많은 사람들이 각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서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22자리 보면 전 성경에서 어느 누굴에게도 하시지 않았던 단 한 사람, 다윗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마음에 맞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뜻을 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그리고 요셉,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 아마 인류가 시작된 일으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복을 받고 모든 인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당연히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사람의 만남에 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만큼 사람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단 한 사람도 이 다윗을 행복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계신가요? 실패합니다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스스로 상처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스 12장 2절에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토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토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주님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그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이 친히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살려주시려고 이런 분은 낳아준 부모도 아무리 사랑하는 어쩜 고백한 날지라도 부부 사이도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을 소개하면서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으면서도 저렇게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저랬을까 바로 이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땅의 것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시면 반드시 강조합니다 사람을 너무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결과는 내게 상처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현장뿐 아니라 인생 전반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목회 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선 역사연대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빛이 1040년에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빛이 1025년 1040년에 태어났다면 1025년이면 15살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종을 하나님 보내셔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이대왕으로 지명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빛이 1010년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바로 죽은 해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윗이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빛이 1010년 그는 이스라엘 이대왕으로 왕에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집안에 무슨 불행한 일이라든가 슬픈 일은 이제는 하나도 없이 다윗은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이제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잘 살았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려웠을 때나 그리고 편안했을 때나 찾아오는 사람의 권한은 똑같았습니다 이 시대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생활이 어렵게 산다고 해서 사람에게 오는 시험이 없나요? 부자라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직분이 높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오는 상처가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세인데 너는 이세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집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 이름을 하나님 택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너는 그 집에 가서 아들들 가운데서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갈 때 이 사무엘은 다윗의 집에 있는 이세의 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들, 딸, 딸, 불러 모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한 사람같이 하는 게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비로소 뭐라고 말하냐면 막내가 있는데 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몇 살일까요? 연대를 보게 되면 15살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철부지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인 곳인지 아십니까? 일반 일은 사막이 아닙니다 훗날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양을 치고 있는 이곳을 가리켜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따라서요 사자와 곰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이 아들 가장 나이 어린 막내 아들을 다윗은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혼자 양 지키라고 사자와 곰이 우글거리는 그곳에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혼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다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왜 이렇게 한지 아십니까?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면 알겠지만 이 다윗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기는 아들인데 이 다윗을 대단히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자식 취급을 하질 않아요 자식은 자식인데 세상 말로 별 볼일 없는 자식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여러 자녀를 두다 보면 유난히 아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같은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인데도 이상하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이 나중에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을 다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10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여기 버렸다는 것은 헌신짝처럼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여기에 부모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가 아닌 어머니까지도 이 다윗 자식을 무시했습니다 이 아들이 훗날에 왕이 되리라고는 부모들은 까마득히 놀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어쩌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려버린 사람 그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을 찾아보면 이 사람은 사무엘상 19장 19장 1절에 보면 훗날에 장가를 갔는데 그 장인이 사울입니다 사울왕이 장인인데 장인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다윗을 죽이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장인이 사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받은 분이 있는데 부모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친부모님뿐 아니고 처갓집 부모한테까지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도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또 내려가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은 다윗은 양가 부모한테 사랑 못 받고 친부모한테 쫓겨났고 버림받았고 오죽하면 이 아들이 이 시편은 노래의 시를 말합니다 다윗이 수금이라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인데 그런 노래를 지어서 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픈 노래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그 자신의 부문을 향한 이 노래는 다윗에게 깊은 상처를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깊이 대못을 박아놓는 이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장인이 사위 다윗을 죽이라 명령을 내려서 약 3천명 군대가 다윗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다 성경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사무엘하 사무엘하 6장 6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서 이제 결혼을 해서 미가리라는 아내를 맞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약비를 다윗 성으로 가져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모습을 집안에서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던 미갈 아내가 성경 강좌입니다 엎신역이더라 엎신이란 말은 무시하고 깔보고 조롱하고 시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미갈의 태를 닫으시는데 평생 자녀를 못 낳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부부 사이라도 하나님의 세원 택한 사람이 남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할지라도 비록 남편 아내 사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은 다윗입니다 그걸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셔서요 그 미갈의 태를 자손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다비슨 부모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훗날에는 이 미갈은 가정이 깨집니다 깨져서 여러분 혹 기억하십니까 바세바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미갈과는 결국은 결혼하셔도 나중에 갈라져버립니다 이 사람 부모에게 아내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이 다비시 여러 아들들을 두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자녀들 중에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아들이 바로 반란을 일으켜서 쿠테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인자에서 내쫓았습니다 사무엘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누구한테 쫓겨났어요 아들한테 이것이 지금 남의 얘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말은 안 해도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감촌은 가족 관계에서 오는 이 상처들이 한두 가지 시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다윗은 양가 부모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믿었던 아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무시당합니다 이 사람같이 가족이 복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한테 상처 많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상처받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가장 믿었던 이 지상에서 가장 아꼈던 가장 가까웠던 이 제자들한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배신당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도 보면 다른 사람도 아닌 일가 친척들 이제 잠시 소개되겠습니다만 이곳에서 다윗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됩니다 10편 38편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역시 시를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며 내 친척들이 멀리 선 나이다 다윗 가까이 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피해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가까이 오질 않고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다는 말은 다윗의 상처를 보듬어 주질 않습니다 위로해 주지 않아요 친척들 멀리 섰다 했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 가까이 오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짓고 넘어가는 것은 나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얘기하지 마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가 있다 혼자 삭혀버리세요 그리고 자신이 치료해야 돼 빨리 잊혀져야 돼 그러면서 누구를 통해서 잊혀집니까 내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0편 69편 8절에 보면 10편 69편 8절에 다윗에게는 일곱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형들은 막내인 이 다윗이 어림당할 때 밥 한 끼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전 박대를 당하고 형들부터 남남 취급을 당합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10편 69편 8절에 나는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지나치는 길거리에 오고 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곱 형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같은 형제인데 이제 성장해서 각자가 가정을 가지고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빈부격차가 생겨요 신분의 격차가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어렵게 살아가는데 반대로 내 친형제 가운데 누가 출세를 하고 많은 돈을 벌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이러할 때에 가진 자는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가지지 못한 자는 상처가 생겨요 여기서 이 다윗의 모습을 전부 우린 보면서 어쩌면 일가 친척들까지 친구들까지 부모까지 형제까지 자식까지 아내까지도 부부 사이도 이렇게 철저하게 다윗은 버림받았을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반드시 이 말씀 드려야 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누구한테 자식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냐 그런데 너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이 사람만 그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왜 상처 줘 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는구나 사람을 보면 안 되는구나 목표는 말이죠 철저하게 성도들이 목사가 바라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은혜 생활하는 것으로 목사는 성도를 보면서 만족해야 돼요 여기서 성도들한테 어떤 다른 것을 더 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항상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저분이 은혜 생활 잘하고 믿음이 성장할 때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 보실 때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야지 여기서 사람 왕에서 오는 상처 이런 것을 더 다가가면 때로는 서로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사는 더 가까이 가려보면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목사가 성도가 더 가까이 가면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인간적인 모습이 볼 때 어떤 것이 오느냐 상처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울래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거기 하세요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다빛에게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신화 가운데 아이도벨이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다빛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사람 머리에서 작전을 짜면 백전 백성했어요 그만큼 아주 전략하고 재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머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빛에게는 절대적으로 오른팔이었습니다 신화 중에 신화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 다빛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지켰을 때 어디에 붙어버리냐면 다빛을 보면 이제 늙었고 압살롬은 이제 한참 젊으니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면 인간의 생각으로 다빛을 배신해버려요 그렇게 평생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그렇게 다빛이 잘해줬는데 그런데 압살롬은 청년한테 붙으면 오랫동안 또 그 자리 지킬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 17장 1절이 2절에 다빛이 쫓겨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군사를 주십시오 내가 쫓아가서 잠시 전까지 왕으로 모시던 사람은 다빛을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것이 꼭 강조하지 않아도 이것이 남의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만 쓰면 다빛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가 고백할 때에 10편 63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다빛이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은 자격 겪었습니다 아 결론은 내가 주님 바라보는 밖에 없구나 어디에서 바라봐야 됩니까 성소 그것이 어딘가요 오늘 성전에 이곳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없기에 사람을 따라다니면 상처밖에 없기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주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빛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막연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때때로는 지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요 다위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성들은 성령을 받으세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이 시들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또 예기치 않는 장애물이 많이 있고 문제를 많이 만나요 시험을 많이 만납니다 예수 믿고 사업을 해도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자꾸 이상하게 신앙에다 결부시키냐고 예수님이 그 사업 때문에 왔습니까 한 번도 그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다니까 근본이 십자가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런데 무슨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걸 자꾸 신앙에다 연결시키냐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바돈주를 믿으라 다위선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성령의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역대상 21장 21장 26절에 보면 다위씨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있다가 마지막 결론에 성령이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무슨 귀신 쫓아내고 한 불 끌어내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중량에서 언제 불이 오느냐 기도하면 불러와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위씨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려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시다가 불이 내려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임할 때 불이 함께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불어온다 아니에요 기도할 때 불 내립니다 이 사실은 있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상 18장 38절에는 반드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가 갈매사한테 불 내려올 때 앞에 전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7절에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불 내려온다 여기서 엘리야가 말이죠 잘 보세요 한 가지 공통점은 다윗도 솔로몬도 엘리야도 똑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불주스에 기도 안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에 간절히 잡힐 때에 불이 내려와 버려요 지금 엘리야는 하늘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비를 내려주실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렸으니까 가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이 내려오더라고요 불 내려오고 빛 내려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오리 인사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불받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사야 2장 22절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능력받기 원하시면 아멘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최후의 능력 그리고 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따라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그분이 하나님 능력이래 따라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 능력이 다 와 있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지혜가 어떤 것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능력은 무리로 그리신 능력이야 죽은 자 살려내는 능력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할 때는 내가 죽어가는 환경을 살려내야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하시면 지혜 주세요 누구에게? 성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혜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지막 결론이 로마스 15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따라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성령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대 이 넘치는 거 꾸역꾸역 넘치는 거예요 뭐냐면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힘드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말이죠 소망이 계속해서 용서성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온천수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이 넘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